서울시가 창신송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합니다. 대상지역은 종로구 창신동 23-315번지 3만4천제곱미터 일대로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채석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번 공모는 시민 아이디어 부문과 공간 디자인 부문으로 나뉩니다. 공모 내용은 사업 명칭 제안, 채석장 절개지 벽면 활용 아이디어, 시설물 용도와 설명사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작품 접수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